안녕하세요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여름처럼 반팔만 입기엔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을 날씨엔 입는 옷도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아지는데 갑자기 입어야 하는 옷이 확 늘어나면서 여름엔 잘 안 보이던 실수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막 주인님처럼 완전 패셔니스타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튀거나 과하지 않게 말 그대로 딱 기본이 잘 잡혀있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럴 땐 이것저것 입어서 뭔가 더 하기보다는 오히려 디테일을 더 빼주거나 실수를 잡아주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하기만 해도 평균 아니 그냥 중간 이상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피해야 하는 패션 실수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옷 제대로 입기 시작하는 가을에 많이 하는 것들로 꼽아서 딱 정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어디가서 오달몬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들으실 겁니다. 가을에 맨투맨 니트 한 번씩은 무조건 입게 될 텐데 그때 안에 레이워드로 티셔츠 받쳐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에 있는 티셔츠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실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입고 다녀서 오버핏 티셔츠가 대표적인 문제인데 아니면 인원한 레이워드용 티셔츠 새로 사기 아깝다는 이유로 가을에도 이어서 이걸 계속 입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레이워드로 써먹으려면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니트같이 깔끔하게 입는 아이템은 너무 큰 레이워드 티가 삐져나오게 입으면 깔끔한 느낌이 싹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캐주얼한 옷들도 레이워드하는 티셔츠의 길이가 너무 길면 오히려 예쁜 레이워드로 안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레이워드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만약 레이워드하고 싶다면 세미 오버핏 티셔츠를 입어주시면 되고 입으신 후에도 길이감 적당히 나오는지 꼭 거울보고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진짜 숨은 꿀팁인데 넥라인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티셔츠를 이너용으로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넥라인이 타이트하게 올라와 있는 티셔츠는 받쳐 입었을 때 되게 답답해 보이고 깔끔한 느낌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워드용 티셔츠는 무조건 흰색 그리고 검은색 딱 이 두 컬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겨울에 발목 다 드러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게 되면 계절감도 안 맞고 뭔가 더 추워 보여서 코디가 불쌍해 보인다고 해야 한달까? 여름에는 다 드러내고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똑같이 신발 신고 그러다 보면 은근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예요. 이건 정말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복숭아뼈 완전히 가려주는 양말에 신어주면 됩니다. 저는 추위 잘 안팠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코디가 뭔가 어색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보자면 여름에 터틀넥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코디와는 별개로 이질감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결국 양말 하나 때문에 듣는다면 좀 억울하달까? 또 가을부터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지도록 이런 하얀 각질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말로 싹 가려주세요. 숙질 이거는 진짜 분위기로 바뀝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가을은 다양한 바지와 아웃도가스 전부 다 입을 수 있는 계절인데 이럴 때 상하의 전부 오버핏 와이드핏을 이렇게 입어버리면 너무 후줄근하고 펑퍼짐한 핏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자기 스타일이다 하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깔끔하게 입는 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상의와 하의 둘 중 하나는 밸런스를 잡아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세미 오버핏 상의에 스트레이트핏 바지를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스트레이트핏 바지를 고를 땐 미디 길이가 너무 짧지 않은 걸로 가주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발부터는 긴 바지를 많이 입는 데다가 소재도 두꺼워지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디가 확 무너지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많이 겪어오 수 있을 게 무릎 발사입니다. 청바지나 두꺼운 소재감의 바지를 작년에 잘 입고 다니셨다면 올해 또 꺼내 입으실 때 꼭 무릎 쪽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쪽에 늘어나 있다면 이거 그대로 입고 나가면 코디에 참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물만 뿌리고 잘 달아주기만 해도 확실히 하기 전이랑 후랑 많이 달라요. 무릎 안 늘어나는 법은 없나요? 아무리 비싼 명품 바지를 가져와도 무릎이 안 늘어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작은 습관 하나만 들이면 확실히 늘어나는 걸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앉을 때 무릎을 살짝 걷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앉을 때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바지나 슬랙스 싸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무릎 달아줘도 충분하더라고요. 겨울에는 후드티부터 해서 아우터까지 정말 다양하게 입다 보니까 주머니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 잔뜩 넣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 그러면 옷핏이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시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름엔 티 한 장에다가 바지만 간단하게 입으니까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차라리 가방 들고 다닌다 하시는데 겨울에도 똑같이 가방을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가방이 너무 귀찮다면 작은 크로스백이라도 괜찮으니 그거라도 들고 다녀주세요. 주머니에 작은 립밤이나 에어팟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특히 바지에 앞이나 뒷주머니에 많이들 넣으시는데 그게 바지핏에 볼록하게 만들고 정말 안 예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 수납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굳이 주머니 좀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터에 안주머니 정도만 좀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가급도 저렴하고 비교적 관리도 쉬운 티셔츠를 많이 입으니까 세탁법에 고민이 많이 없는데 가을 겨울에 맨투맨이나 니트 같은 옷 세탁 한 번 잘못하면 어플도 막 일어나고 후물후물해지는 데다가 히도 다 망가지고 돈도 아까운데 거기다 코디도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피할 수가 있고 옷도 최대한 안상하게 세탁하는 방법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면도제 옷들은 꼭 세탁망에 넣어서 약한 물서로 빨아주는 것이 좋고 폴리온방이 돼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냉수나 미온수소 빨아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들어간 옷들 같은 경우는 세탁기는 진짜 쓰지 마시고 물샴푸로 손빨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우터는 말 안 해도 알죠? 가을부터 운동화, 부츠까지 다양하게 많이 신으시는데 솔직히 나 포함해서 남자들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고 싶으니까 깔창을 많이 신으시는데 이럴 때 여름에는 샌들이나 슬리퍼 신으니까 발생하지 않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깔창 낀 게 치가 엄청나는 건데 이러면 진짜 바로 호감이 박살이 날 수가 있어서 진짜 간단하게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너무 높은 깔창은 피하자입니다. 여성분들이 진짜 눈썰미가 되게 좋기 때문에 깔창 조금만 높아도 쓱 보고 바로 눈치채는 경우도 많고 너무 높으면 이렇게 신발 벗었을 때 신발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듯이 키가 작아진 게 확 느껴져서 벤실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2cm 이상 넘어가는 깔창은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이상 넘어가버리면 슬슬 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뒤축이 낮은 신발에 깔창을 넣어 신을 때는 기장이 긴 바지로 가려준다면 앉을 때나 걸을 때나 티 안 나게 입기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에다 바지만 입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부분들인데 본격적으로 옷 입는 가을부터 쉽게 하실 만한 실수들을 모아봤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서 한 번쯤은 필요한 사소한 패션 꿀팁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움받고 싶은 패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입는 단점 패션, 패션 플랜이었습니다.